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 드디어 별빵이다 안다 안다 다 안다 아 몰라 가 보자는 거야? 가 보자는 거야? 가 보자는 거야? 몰라 오랜만이다 넌 누구지 하는 거야? 요즘 너네들 많이 의식한다고 하던데 넌 누구냐고? 나 네 라이벌 안다 얘 고잉터였잖아 고잉터 너 쇠봉초였고 라이벌 팀은 똑같네? 장난해 야 이러면 너 2차 성징 왔어 얘는 내세울 게 키밖에 없지 응? 너 뭐가 있냐? 마음이 커 마음이 정말 크지 이해심이 크지 안다 안다 다 안다 다 다 이해심이 크다 우리 팀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 와 난 다 안아줄 수 있어 가 안 갈게 안아주면 안 갈래 그나저나 우리 오늘 오랜만에 겨울방학이 된 만큼 그래 우리 겨울방학이야? 오늘 겨울방학이야 아 오늘 재밌게 놀고 가자 근데 뭐하고 놀 건데 우리? 일단 오늘 안다라 나랑 승부 좀 보자 그래 너 승부 좀 보자 그래 승부 좀 보자 오 좋아 좋아 아주 그냥 아휴 좀 이따 급식실에서 보자 오 오늘 방학인데 뭐 급식실이야 끝나고 나온 거 아니야 우리? 끝났어 아니 근데 어떤 게임을 뭐 할 건데 오늘은 아 아 야 야 야 잠깐만 나 그래서 뭐야 너 뭘 준비했어? 너무 기대돼 어? 뭔데? 선선슬리판이야 이거 승철이 건데? 내 걸 좀 맡겨놨어 맡겨놨 아 멀리던지기 할까 우리? 신발 멀리던지기 갈래? 신발 멀리던지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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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우리가 게임을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갈 때까지 선공을 이걸로 이긴 팀이 알아서 하기 좋다 좋다 그럼 어떻게 선으로 어떻게 하면 돼? 야 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어 왜 안 그어지네 너 아래 맞지? 너 아래 맞지? 우리 잔디구장이었어가지고 선 있어 선 있어 야 뭐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자 오케이 야 차 넣고 깽깽으로 자기 신발에 서 있어 그래 어 야 그거 좋다 승철이 먼저 해봐 아 잠깐만 바람 부거든? 우리 팀 부터 할게 빨리 해 시간 없어 고 고 좋겠어요 좋겠어요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한다 깨깽이로 너무 대박 어디서 있어 준희 문진이 보여줘 야 하다가 누구 사람 맞으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 어 그런 거 오케이 알았어 야 붙잡았다 아 싫다면 싫다고 해줘 그냥 나 그게 더 편해 마음이 야 받아줄 건 받아주고 고마워 야 지호 방송 꺼 그래 너 메인 방송 해 문진이 방송 문진이 할 거야 나 할 거야 진짜 시끄러워 오 문진이 방송 시끄러워야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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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그다음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래 그렇게 한다고? 과연 신영아 아이템 꼈어? 바로 앞일 거 같은데 호랑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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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야 바로 저기야 딱 봐도 안 될 거 같은데 자 손에 시선이 발에 있잖아 호랑이 씨 호랑이 씨 호랑이 씨 와 신발 근데 지면에 닿는 걸로 해야 하니까 한 여쭤만 해야 돼 그치 첫 번째 닿는 데 아냐 일단 호랑이 때문에 간 걸로 가자 간 걸로 그래 간 거 해줄게 자 그다음 바로 나 할게 도쿄아 가자 사람 맞으면 엉덩이를 육수 어 그래 그래 정말 좋은 라인 알겠어 알겠어 좋은 할 거지 그 전에 안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 네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아 오케이 자 아 넥스트 김민경 넥스트 김민경 같은 편이야 그러면은 넥스트 T&O 나는 주인공이니까 마지막이야 야 그럴까 봐 너 빨리 해 우리 팀 약간 종특이 뭐 컨셉을 그 부여해주면은 정신연려까지 낮춰버려 자 채범은 오케이 두 개 명 얘기자 어 그래 그래 아니게 되니까 두 개 명 맞추고 엉덩이 이름 써 아 그럴까 컴온 엉덩이 잘 할 거 같은데 뭔가 사람 맞으면 엉덩이 이름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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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라가 와우 오 볼깨잖아 잘했다 어머니 잘했어 자 레츠고 다음 나 할게 어 우자 우자 엉덩이 야 조심해 맞을 수도 있어 마지막 엉덩이를 이름 써야 돼 아 그래 그만 써 아니 너 이름 엉덩이 해 그냥 그냥 가만히 써 자 갑니다 만져줘 안 가네 딱 중간이네 승관아 기대된다 나름 어떻게 보면 구기 종목이거든 발로 하는 거여서 우지 형 혹시 마저 조심해 지훈아 조심하래 엉덩이 아 근데 조심 아이고 엉덩이 이름 쓰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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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대 맞았어 삼각대 맞았어 감독님이랑 사이좋게 서 있어 너 거치대 안에 들어가 있어 거기 안에 도착했잖아 찾게 아 우리부터 시작했다 요런가 좋아 아 뭐야 가 saniger 그냥 감자로 민기야 그냥 감자로 민기야 감자하는 거야 감자하는 거야 아무리 다 하는 거야 나 한다 오케이 명호할 거야 그래 명호해 명호야! 너는 그냥 던져만 줘! 잘할 거 같아. 오! 명호! 명호! 명호 뭐야? 야 명호 잘하는데? 야 팀 잘 뽑았다! 팀 잘 뽑았어! 야 너 좀 했다? 초등학교 때 좀 연습했나 봐? 원 앤 투! 좋아 원우! 뽑는다! 한 명 좀 맞아줘야 되는데 우리 팀 좀 더 좋은데? 일단 한다! 영환이 형 가운데 와서 해 가운데! 왜? 여기 사람 많잖아.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맞힐 거거든. 간다! 해 해! 컴온! 야! 뭐야 뭐야! 뭐야? 다리가 위에서 나왔는데 방금? 이렇게 했나 봐! 아 정환아! 같이 하고 싶어! 확실히 이런 그림이 나와야 고잉이야. 맞아. 하긴 썼지? 좋아! 야 반갑습니다! 야 친구야 일로 와! 와 이렇게 못하기도 어려워. 친구야 친구. 야 디노 주인공 가자! 진영아 네가 마지막! 김민규 이겨야 돼! 독수리 슛! 야 옷 내려놔 옷 내려놔! 어? 북경풍? 북경풍? 동남쪽 24도! 동남쪽 24도! 동남쪽 24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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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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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잘한 건데 무난하다. 야 졌어. 오케이 우리가 이겼다! 아니 나도 저기까지 가서 자리를 지고 아니 알겠어. 와! 와! 아 재있네. 자 그럼 우리 뭐 할 거지 이제? 야 무슨 게임 할래? 야 허수아비. 허수아비 아는 사람 있어? 내가 허수아비처럼 서가지고 참새가 제일 먼저 서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참새에 서 때까지 이런 거 있는 거야? 2.7.5.3.1.5. 허수아비 하러 가자. 좋아 좋아. 따라와. 허수아비. 렛츠고! 아 보자는 거야. 아 보자는 거야. 몰라 몰라 다 몰라. 아 이게 허수아비야? 아 이게 그냥 철이라는 거이고. 아 이건 철 없는. 아주 그렇구나. 허수아비가 아니지. 허수아비 이거지? 오 그렇지. 서고 4.2.6.0.3. rat.1.2.3.2.0.3.2.2.1.2.1.2.2.2.8. 3.1.2.1.2 2.3.0,3.0.3.2.1.1.3.1.1.2.. 오케이, SEÑ υด UI.2.2.1.2.1.2.3.1 Eu uży세요. 야そemment! 우리가 일곱 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할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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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누구부터 할 거예요. 우리 팀이 정확히 아까 내가 졌으니까. 너가 시켜, 아무나. 서서프의 정신이니까. 야, 권순이 형. 너부터 해, 인마. 그래. 너 철봉이랑 연관이 많잖아, 권순이 형. 아니 이 노래는? 이 노래 뭐야? 호시 스파이터? 오, 할 수 있어. 야! 내려와. 잠깐, 어떻게, 어떻게 썼지? 어떻게 썼지? 이거, 이거였다. 좋아, 좋아, 좋아. 오! 형자! 좋아, 좋아. 오, 스파이더! 스파이더! 밟았다, 밟았다, 밟았다. 안 돼, 오케이. 밟았다, 밟았다, 밟았다.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오케이, 한 번만 밟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짜 알아, 이제 진짜 알아. 가는 거야, 나 진짜 심판이니까 잘 볼 거야. 네? 시작! 레츠고, 스파이더! 오케이! 반도 이용해. 우와! 그렇지! 말도 외쳐야 돼, 허수아비. 좋아! 자, 가자, 호시! 내가 내가 운동하는 거 아니야? 허! 아, 수! 허! 허! 땅을 안 밟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수! 아니, 그냥 밟아도 돼, 호시야. 아부지! 저 땅을 밟아줘. 아비! 아비, 아비, 아비. 아비 끝났어. 한 발에, 허! 한 발에 한 글자. 저 자세를 유지해야 돼? 어, 나는 이게 딱 퍼진 거야. 아, 이게 첫 사람이 안 좋네. 괜찮아, 거의 잘 썼어. 잘 썼어, 좋았어. 오케이, 다음 사람! 준! 준! 가자, 복학생. 좀 보여줘. 준아, 보여줘! 약간 일본 청춘물 재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할 수 있는 거 없어, 좋아.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만. 오케이, 허수아비 갑시다. 가자! 나, 나한테 하면 안 되지. 너한테 갈게. 너무 위협적인데? 허, 수, A, B. 오, 좋아. 그러면 수영이 너가 나갈 때 이제 불편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자, 바로 간다. 너네 이제 최한솔! 너 나가. 오케이, 최한솔. 최한솔! 어우, 아까 잠깐 해볼걸. 시작! 간다! 허, 수, 아비와. 아, 기억나? 약간 다음 사람 어떻게 할지 감지? 엉덩이, 이 엉덩이. 엉덩, 오케이, 이 엉덩. 리 엉덩이 팡팡. 엉덩 간다. 가라, 엉덩 리! 엉덩! 엉덩이! 제발, 어려우겠다. 자, 여태까지 가, 여태까지 가. 감동! 허, 수! 감동을 못 받았네. 아, B. 오케이, 다음 사람 빨리빨리 나올게요, 에스쿱스. 아, 우리 팀. 오케이, 갑니다. 월드와이드. 오, 가요네. 펜스 초. 허, 수, 아비, 끝난 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오, 야, 이거. 나는 밟고 지나가라 하잖아. 그럼 밟으면 어떡해? 밟으면 쥐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밟고 져도 돼. 지뢰야. 야,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 누웠다. 어쩔 수 없다. 민규. 오케이, 갈게. 여기에서는 만들어줘야 돼,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 몰라, 맞아. 어떻게 만들어 그림을? 뭐 이렇게 점프해서, 뒤로 해서 엉덩이로 앉던 거. 야, 민규 밟으면 큰일 나. 큰일 나. 민규 씨만 해도 안 돼. 야, 될 거 같은데? 야, 이리 온다고,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온다고. 야, 비교 안 돼. 야, 비교 안 돼. 야, 비교 안 돼. 건드렸어, 건드렸어. 야, 야, 건질 거면 제대로 했어야지. 야, 이거 제대로 보면 파열돼. 오케이, 오케이. 승관이, 승관이. 승관아, 여기 막아라. 아, 좋았어. 가자, 승관이. 바로 밟아. 야, 이리 온다고? 아, 너 진짜 막. 어, 담아 안 돼, 담아 안 돼. 야, 가, 가. 반동, 반동. 그렇지. 반동, 반동.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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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 야, 너는 왜 이리로 가. 이제 너 갈 수 있잖아. 우영하게는 안 가. 가자, 지훈이. 가볍네. 오늘 등인데. 오늘 등인데. 야, 야, 야. 맛있어? 맛있어? 야, 여기 잘 먹는다. 여기 잘 먹는다. 이게 맛집이네. 역시 세봉준이야. 맛집이다. 야, 복근도. 지금 복근도 하고 있는데? 복근도. 복근도. 야, 근데 반동을. 잠깐만. 앞뒤로, 앞뒤로. 근데 이렇게 오래 서있는데 아니면 너로 대박이다. 아니, 형이. 그냥 바로 앞으로 한 번 차. 어, 좋아. 반동을 어떻게 줄 거야? 아, 그랬어. 너무, 너무. 반동이 잘 안 져진다. 반동을 이렇게 앞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네 타듯이. 아, 됐다. 아니,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마.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마.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마. 그냥 발을 뒤로 빼. 발을 뒤로 빼야. 아니, 반동을 잠깐 빼면 안 돼. 반동을 뒤로 빼면 안 돼. 반동이 안 되고 반을 뒤로 빼야 돼. 아, 우지 형. 우지 형. 우지 형 하나 뽑았네. 우지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아, 뜨기만 해봐, 뜨기만 해봐. 아, 이게 되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반동이 안 돼. 반동이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해. 자꾸 먹이지 말라고. 형, 왜 이렇게 해. 형, 엉덩이 너무 뒤로, 금방 빠져. 발만 해, 발만. 이게 왜냐면은 복행근을 수축을 하려면 엉덩이 뒤로 빠져야 돼. 그래서 이게 반동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반동 안 오는 게 잘한다. 저거 어려운데. 나도, 나도 솔직히 하면서 놀랐어. 못이나? 왜 반동이 안 되지? 어, 왜 안 되지? 자, 자. 오케이, 원우. 야, 전원우. 너가 점프를 그렇게 잘 한다며. 나 못 해. 오케이. 와봐, 한 번. 어, 단다, 산다, 산다. 오, 야, 가벼워. 일단 쉬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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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어, 다수. 다수, 다수, 다수. 탈락. 야, 왜 이렇게 못 해? 봤어? 뒤꿈치 봤어. 야, 우리 왜 이렇게 못 해?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나 진짜 일로 올 거야? 진짜 일로 올 거야? 야, 그리로만 만들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조아 형, 가자! 조샤 미친놈인가 알지? 나 그래서 너무 기대되잖아, 지금. 얘 미친놈이야,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설레잖아. 좋아, 좋아, 좋아. 예능에서는. 그냥 떨이트려. bijvoorbeeld. 와, 부수. 아, Remokio. 아, B. 고마워, 조슈아 B. 조슈아 B. 차지dessus. 반담 파이팅! 왠지 손 밟을 것 같은데. 호, 수, 아, 비 내 손 담스러워 야 너 댄스부 아니야? 아 댄스부지 우리 다면 안 돼, 우리 다면 안 돼 네, 잔다, 안다 조심해야 돼 호, 수, 아 오케이 이제 호시부터 형 허수아비로 들어가면 돼 야 호시야 나 밟으면 안 된다 호, 수, 아, 비에 잡아야 돼 비에 잡는 거야 잡고 넘어가는 거야 잡고 넘어가야 돼 코평 다리 사이를 밟아야지 이거 볼 거예요 이거 닿나 안 닿나 잘 밟아 도움닫기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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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비 나가 나이스 공준이 호 호 호 수 호수 호수 키룸? 오케이 오케이 다음 사람 네, 버논이 허 수 아 비 바로 갈게요, 바로 바로 도겸 허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허 수 다음 면 탈락이야 도겸 탈락, 도겸이 탈락 킬팀이죠, 팀킬 네, 탈락 탈락 호 호 수 호 호 호 호 호 무서워 호 에이사, 너 디노 탈락 시켜야 돼 호 호 호 호 호 호 얘 잡아도 되잖아, 얘를 남아도 만들게 호 probably resisting 호 에이, 너 왜 이렇게 더 대! 호 호 호 황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안녕하세요 호 빵빵이! 수! 허! 아! 가자! 바이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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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자! 안다 안다 안다! 이거 봐주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면은 재미를 위해 안 봐주겠습니다. 아니 너 가요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죠.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디노야 반대 방향으로 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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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명호야. 야 진짜 홀드 하고 있어. 야 거사비 홀드라고 홀드를? 왜 그래. 왜 거사비 홀드야 홀드. 야 너 같은 팀이지만 좀 별로야.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시작! 명호야 진짜 가만히 있어. 생필해. 어? 너무 갔어. 어?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발 띄는 순간. 아니 접지지 접지지 접지로 가는 거야. 중심은 잡게 해줘. 이것도 안 뗀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인정. 그렇게 하면 인정. 조슈아비. 야 이렇게 이렇게. 야 조슈아비. 중심 잡는 거 안 돼. 정정 당당하게 할게요. 허해요 지금. 자 슬아. 수아비 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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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너무 잘해. 방대상 중점인데? 와. 아니 네명이야. 야 안다 좀 한다. 우리가 육다. 안다 안다. 다 안다. 야 우리 이거 재밌어서 한번 더 할래? 그래. 그러면은 게임을 하나씩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방금 거 연습 게임하고 이제 실제하자. 형 정정당당하게 하자메.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면 어떡하니까. 아 그러면은 나는 그냥 팀을 안 가질게 어 난 그냥 팀 안 하고 심판 할 테니까 다시 그냥 연습 게임하고 처음부터 할까요? 아유 싫어 우리가 이겼는데 알았어 그럼 본회 편으로 한 번 해 저거 피처링해서 살려주세요 아 저거 그냥 클립으로 떼서 나 스트레스받지받아서 부끄럽고 알겠어 그러면은 모든 게임 야 돌기 보일 모든 게임을 다 두 번씩 할게요 그럼 두 번째 가게 하면 결반이 안 나잖아 아 그냥 상황 보고 해 야 그러면 내기 거기 한 판 합시다 야 내기 한대 운동장 한 바퀴 돌기 하자 오케이 좋다 운동장 한 바퀴 나이스 그다시 전력 질주로 돌기 적당히 하기 싫고 좋다 어, 전력질주야 아마 그냥 살살 달리면 안 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야, 깽깽이 안 되고 비비게 안 돼요 비비는 순간 바로 허, 수, 아, 비예요 승관아 거기 있지 말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뒤따로 껴 영혼적으로 그냥 키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이스쿱스 가자 허, 수, 아, 비, 오케이 여기 제일 편해 오, 수, 아, 비 뭔가 지나갔어 어려울 텐데, 첫 번째 거 거기까지 가면 허, 수, 아, 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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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잘한다 간다!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헤이! 한 번 봐줄게요, 여기서 뭐야? 너 반동을 반대로 갈 텐데, 또 뭐야 안 가면 이제 저기서 또 반동을 반대로 빨리, 빨리 어서야 할게, 미안해 빨리, 빨리, 빨리 반동을, 허, 수, 아, 비 오케이, 돼요, 어, 됐어, 됐어 전화는 보여줘 허, 수 허, 수 아, 비 오케이, 오케이 난 사실 여기 넘어가는 게 제일 믿고 야! 몽골이 이렇게 갔다 허, 수 허, 수 허, 수? 근데 많이 안 가는 게 좋은 거지 아, 비 오케이 오, 땡! 야, 근데 먼저 나가는 때부터 들어야 되잖아 안타까운 거지 담배 안 뜬다 슈가 형 허, 수, 아, 비 그냥 자연스럽게 나간 해 그냥 너가 떨어질 거 느끼고 바로 내가 아, 비 나가 주네 야, 슈가야 너 진행이나 해라 움직이는 줄 안 치여, 지켜볼게 조슈아, 조슈아 오 참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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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담배가 끝날 거 같은데 담배 끝나는 거야 담배가 끝나는 거야 허, 수 아 앉았어 아비 오케이 거기서 가리면 뭐해? 이 둘이 뭐해? 여자가 이리로 지나가는데? 아 그렇네 여자가 이리로 지나가는데 뭐? 잡았다 허 수 아비 왜 손 올리냈냐? 다면 안 돼 다면 안 돼 지금 멤버들 허 수 아비 오 좋아요 좋아요 단호는 탈락 어? 야 잠깐만 여자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여기만 닿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인정 아 쿱스 아 아 비 오 대박인데 쿱하다 원샷까지 가져갔어 아 지금 똑같은 전쟁으로 쿱 둘이 지금 쿱스랑 혹시 다는 줄 보여야 돼요 아 수 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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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인데 선배님? 어 지금 둘이 다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있었잖아 얘가 아웃이야 어 지금 둘이 둘이 다는 거 아니야 지금? 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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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나 심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나 누구 팀도 아니야? 정한 심판님 진짜 꼼꼼하게 보신다 이제 움직이지 마 오케이 봐요 거기 아 그럼요 제가 여기 바로 나가도 돼? 저거 헌데? 안 돼 안 돼 안 돼 허 안 되지 허만에 나가면 안 돼요 아 이불은 몰랐어 진짜 탈락 탈락 아 이불은 몰랐어 아니 왜 심판님 이게 언제 졌어 그냥 탈락 이게 진짜 나가 계세요 자 민규 초래 민규 허 수 아 아웃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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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비도 쿵돌아 자제 몰이잖아 오케이 다음 사람 너 어떻게 할 거야 허수 오 만졌어 만졌어 아니 탈락 탈락 형이 터치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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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네가 이렇게 해서 터치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탈락 됐습니다 이런 안무 야 이거 아무도 못 가겠다 야 자 갈게 너야? 허 수 오미야 막아 어 아 아 어 떴다 떴다 오케이 아 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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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오케이 성공 다음 누구야? 허 수 아 오케이 성공 다음 뭐야? 허 수 아 어 아따 뚜 뚜치 비 비까지 다 했어 아 어 아따 뚜 뚜치 허 살짝 한 마리 진짜 좋아 학생들 딱딱 아니 위할 때만 뭐였어 위할 때라고 아니 위할 때만 진짜 여기까지 나와 아니 진짜 여기까지 나와 수 야 이 빠빵 fica 유치원생이야 이게 도용이 딱 돌변하는데 그 눈 동작 있어 아니 왜냐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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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Since 몬 근데 이게 심판이 진짜로 못 부면 끝이잖아 원래 모르는 게 심판이 그런 거잖아 그래 승아 심판이 뭐 심판이 뭐 그럼 누구야 Uh 효 protagon 중에 flights ли B, 따라, 따라, 허수 대체 아니야? 어, 탈락 탈락, 탈락, 탈락 이렇게 되면 탈락 허수, 아 어, 탈락 야, 뭐하는 거야? 나형이랑 같은 팀이야? 야, 뭐 계속 반대로 해 어어, 아니, 준희, 헷갈리니까 저쪽으로 가 수 아 B 오, 저기해 아, 야, 나 나 나 나 아니, 형... 나 여기 뭐 있는... 왜, 이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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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지금 보냐고 야 이거 봐야 돼 야 이거 진짜 우바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 어 수명이 다시 해 호 호 호 수 아!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3-3입니다 3-3 야 줄줄이 소세지 가위보 야 오케이 줄줄이 소세지 가위보 오케이 나가 그냥 가위보 줄줄이 소세지야 오케이 원훈이가 이겼다 오케이 원훈이가 이겼다 수수수 오케이 가야자 오늘 가자 대공수 뛰어 뛰어 전성경이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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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전성경이야 전성경이야 2등 1 꼴등 바보 우지 더 빨리 해 우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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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열심히 뛰어 도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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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봐봐 봐봐 우지 도겸이 왜 이렇게 많아 좋아 도겸이 예 더 빨리 해 전성경 아니면 다시 뛰라고 해 전성경이야 와 수수 삐 야 너가 말할게 나와봐 오케이 자 우리 다음 게임으로 가자 야 너무 능력이네 얘들아 다음 게임 가자 오케이 와리가리 야 정관님 슬퍼 너무 좋다 너무 많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ㅎㅎㅎㅎㅎ 오늘 뭐하러 왔어? 너 마라톤 동아리야? 저 마라탕 동아리 믿는데 마라탕 말고 이게 왜 이제 마라톤 동아리 마라탕 동아리 마라탕 동아리 야 마라탕 동아리 줬다 전국에 있는 마라탕을 오전에 마라톤을 하고 점심으로 마라탕을 먹고 낮 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마라탕 먹고 싶어서 온 거 마라톤이 근데 잘못 들어왔구나 아 잘못 들어왔어 마라톤이 아이고야 나 계속 뛰어!